목재 서랍에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바닥에는 나뭇가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마른나무 흰개미가 갉아먹은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마른나무 흰개미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에 이미 있는 흰개미는 습하고 그늘진 곳 나무에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마른나무 흰개미는 수분이 없는 것까지 모든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목조 건축물 자체는 물론 집안에 있는 목재 가구도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곤충으로 표현됩니다. 발견 당시 짝짓기 비행을 위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오랫동안 국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는 유전자 검사와 함께 어떻게 국내로 들어왔는지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